아 몇시지 아 새벽 1시네 아 라멘이나 먹어야겠다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여러분이 보내주신 dm이나 메일을 보면 그중에 정말 이게 왜 궁금할까 싶은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궁금한 분들이야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정말 좀 이상한건 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궁금한건 못참고 한번씩은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아토즈 실험실입니다. 메일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아니 사실 메일제목이 아토님 라면 드실래요 라길래 저는 힘든살림에 라면이라도 한 박스 보내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아 여튼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게 한통이었을것 같죠.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제가 확인한것만 대략 30통이 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밤 새벽 작업하다말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일단 가스레인지 대신에 cpu 레인지가 되어줄 메인보드 랑 cpu가 필요하겠죠. 뭐 또 화면도 봐야되니까 모니터도 챙기겠습니다. cpu가 돌아가면서 열을 내려면 그래도 pc는 켜야하니까 그래픽카드도 챙기구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전기도 공급해야하니까 파워도 챙기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구색은 또 맞춰야하는데 인터넷도 되면 좋으니까 무선 와이파이 모듈도 챙기구요. 이제 키보드 챙기고 와우스 챙기고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먹을 냄비가 필요한데 냄비는 크기를 고려해서 그냥 땅콩먹고 남은 깡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면이 필요하고 이왕 라면 먹을거 달걀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우선 깡통에 물을 적당히 넣고 건더기 스프도 넣고 라면 스프도 넣는데 이게 라면은 다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스프도 한 3분의 1 반 여튼 그정도 넣구요. 달걀도 하나 넣어주고 깡통을 그냥 올리려니까 이게 비스듬하기도 하고 cpu에 붙질 못해서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초코파이 쿨러에서 쿨러는 떼내고 방열판만 사용하는걸로 이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것 같아요. 이제 물을 끓여야하는데 cpu 레인지 를 켜야되겠죠 이제 어떻게 열을 올릴거냐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링스 돌려구요. 어차피 cpu에 풀로 부하를 걸면 되는거니까 링스 테스트 돌리면 되구요. 그럼 바로 100% 로드가 걸리고 온도는 올라가겠죠. 링스 돌리면 풀로딩이 걸리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간단하지 어쨌든 지금 링스를 돌려서 cpu 부하를 양껏 주고 있거든 cpu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왜 당연히 어차피 쿨러가 없으니까 지금 88도 89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올라간 열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방열판에서 다 받고 있겠지 받는 열을 이 물을 라면물을 끓이는데 사용하겠다는거에요 아 드디어 100도를 찍었어요 열이 팍팍 올라오는데 솔직히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좀 곤란한데 열 발산을 해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100도선에서 빼줘야되는데 여기서 열이 더 들어가 버리면 라면 한번 먹겠다고 하다가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그냥 날려먹을수도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뭐가 끓일것같은 느낌은 안들어요 그냥 그냥 라면습국물이야 아 라면 먹고싶어 배고파 그런데 방열판만 있지만 방열판이 발산해주는 열도 있잖아요 딱 그 선에서 버텨주는 쿨링이 100도 정도인것 같아요 방열판에 손을 대보니까 어우 뜨거워 뜨거워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깡통이 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좀 넓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지는것 같기도 하고 아 이대로 해가지고는 끓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릇을 다른걸로 좀 바꿔서 열 전도를 좀 높여줘야될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기다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린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안 끓어요 그냥 딱 이대로 뭐 어떤 느낌이냐면 딱 그냥 슬로우쿠커? 아니 슬로우푸드기랑 똑같아요 이 온도 이상 올라가기 힘들것 같아요 그런데 라면은 지금 넣으면 어떻게든 조리는 될것 같거든요 라면 넣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링스 타임 링스 타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간 4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 100도구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2시간 째 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 끓어 물이 안 끓어 근데 라면은 먹을순 있어요 이제 먹을때가 됐어요 2시간이 걸렸으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지났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오래 기다리는 음식이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라면이라니 일단 익기는 익은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솔직히 배고파서 죽을것 같으니까 면이 익었어요 면이 익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면이 익었어 면이 익었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하는데 열선실이 1%도 없이 전달된다고 가정 을 하면 100도면 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열원의 온도가 100도가 훨씬 넘어야 한다는건데 아무리 cpu를 제가 갈 군다고 해도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부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은 딱 시스템상에서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을 끓이기는 힘듭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려봤지만 정말 슬로우 푸드기 돌리는 느낌이었구요. 덕분에 늘 3분도 길다고 최단시간 고집하면서 끓여먹었던 라면이었는데 그 새벽에 배고파 죽을것 같은데 2시간 기다려서 라면 그것도 반개 를 덕분에 정말 정말 맛있게 먹 었습니다. cpu로 라면 끓이기 반은 성공 반은 실패 2시간 조리시간의 라면 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